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누가 내 검에 손을 대는 거냐? 소, 소매치기다! 쿠키가 많아진 틈을 타서 도둑이나 소매치기들이 몰려들고 있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어라? 다들 여기서 뭐하냐? 와, 칠리마 쿠키다! 널 홀리베리 왕국에서 만나다니 뜻밖이네 필요한 게 있어서 좀 둘러보러 왔어 아, 마침 필요한 걸 찾은 것 같아! 안녕!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나? 으아악! 왜 그래? 내 소중한 코인 주머니랑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젤리가! 목도리 안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별걸 다 넣어두는구나 실리마 쿠키가 그새 가져갔나 봐 모두 소지품을 잘 챙기면서 가자고 목도리 앞에 통해서 아ень 지하 cuent